데이터베이스 이론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속성 지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대여 관리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개체의 대여 관리를 선택하시고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네임 오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까요? 디자인 보기로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여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상태로 현재 열어놨고요. 가로와 세로에 교체하는 부분의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속성 시트를 지금 창 한번 닫아 볼게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표시하거나 또는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클릭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문제에 나와 있는 대여 목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아까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었던 폼 보기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제는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바운드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폼에서는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폼 선택기 선택하시고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기본 보기는 단일 폼이었는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연속 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폼 보기 클릭하시면 화면 안에 여러 개의 레코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레코드 탐색 단추와 아래쪽에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폼 선택기 클릭하시고 형식 탭에서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구분선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고요.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 구분선 각각 아니요 하시고요. 다시 한번 폼 보기 가서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탐색 단추 보이지 않고요. 아까 보이셨던 구분선 보이지 않고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시 디자인 보기에 와서 네 번째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선택기 선택하시고 이제 형식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 가능해서 아니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소화 단추만 표시되도록 최소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폼 보기에 가셔서 현재 화면에서 디자인 보기 가겠습니다. 폼 선택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는 탭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최소화 최대화 닿기 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물론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가셔서요. 옵션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요. 탭 문서가 아니라 창 겹치기를 사용하시면 바로 적용되진 않고 종료했다가 파일을 불러오시면 현재처럼 탭 문서가 아니라 그냥 창 형태로 보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창 문서로 실습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소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화면에 최소화 최대화 단추에 현재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최소화 단추만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폼의 크기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현재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늘게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현재 템 문서 지금 보기 상태에서는 크기를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요. 아까 창 겹치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최소화 최대화도 확인할 수 있고 창의 크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배경색을 본문을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배경 색깔을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1, 2, 6, 3, 2, 2, 5, 6 이라고 입력하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머리끌의 높이를 1cm로 설정하고 폼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높이를 1cm 라고 되어 있으니까 1로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폼 바닷글을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폼 바닷글 선택하시고요. 보이지 않도록 한다면 높이에 가셔서 0을 선택하시면 0을 입력하시면 폼 바닷글을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고요. 아까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수 없도록 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랑 최대한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장 한번 하셨고요. 저장하시고 잠깐 확인 작업 할게요. 파일에 가서 사실 액세스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셔야 되니까 제가 잠깐 화면을 멈췄다가 옵션에 가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창 겹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파일을 다시 한번 네 지금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보이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화면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를 종료했다가 다시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와 다르게 탭 문서가 아닌 창 겹치기로 되어 있고요. 창 겹치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에 채소와 가운데 최대한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크기를 내가 임의로 조절하고 싶은데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우리가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의 가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크기 조절이 안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조정 가능이 아까 처음에 있었잖아요. 조정 가능이었다면 제가 임의로 폼의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경계라인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경계라인에 갖다 놓고요.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테두리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속성 디자인 보기에 속성 시트를 폼 선택기 선택하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선택하시면 임의로 폼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실습하실 때 눈으로 좀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템 문서로 되어 있는 거를 창 겹치기로 바꾸신 다음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한번 불러와 보시면 지금과 같이 확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폼 속성 지정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